작년 이맘때 나는 무엇을 했을까? 10년 전 나는 이날 무엇을 했을까? 10년 전 1년 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우리는 잘 까먹는다.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다. 결과만을 기억 결과는 사실 과정의 연속이다. 과정 없는 결과는 없고 내가 기억하는 결과 또한 다른 결과를 위해 나아가는 과정이다. 친구와 맥주 한잔 내가 적은 이 메모도 지금 이 브이로그도 분노는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를 주위 사람들로부터 갈라놓는다. 여러 해 동안 사이좋게 지내다가 한 번의 실수로 심한 상처를 입고 화를 내며 영원히 관계를 끝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함께한 그 모든 아름다운 순간들은 세워보지도 않는다. 오로지 한 번의 끔찍한 실수만을 보고 전체를 파괴하는 것이다. 그것은 공정한 일이 아니다. 공정한 일정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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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래의 시정한 일정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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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